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고양시 일산 서구 일척로에 있는 꽃동산 다육이입니다. 와, 국민이 다육이들, 창아이들, 저렴한 아이들을 모아서 영상에 담았는데요. 와, 진짜 예쁩니다. 뒤쪽에 러블리로즈 묶음 판매도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가세요. 와, 여기에 예쁜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레드콘입니다. 레드콘 유아이 만원이래요. 진짜 예뻐요. 사이즈도 좋고, 여기 뿌리가 활짝이 잘 돼서 아주 이렇게 콕 박혀있어요. 흔들어도 뿌리가 다 잘 박혀있습니다. 여기 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여기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레드콘이 8cm 이상합니다. 이런 아이들 만원에 올려드려요. 이쪽에 글램핑크. 글램핑크가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죠.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한번 성장시켜보세요. 진짜 예쁩니다. 저도 이 글램핑크 키우는데요. 진짜 예뻐요. 이렇게, 이 밑에도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 진짜 예쁘죠? 자, 만원에 올려드려요. TM입니다. 유아이 만원씩. 입장이 얼마나 통통하고 예쁜지 귀여워요. 귀여워. 자, 유아이 만원이고요. 몽블랑입니다. 이름도 예쁘고, 다육이도 예쁘고.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맑은 색을 하고 있어요. 유아이도 14,000원. 몽블랑은 14,000원입니다. 자, 이쪽에 첼로 군생. 첼로 군생 4만원이에요. 진짜 예쁘다. 여기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꼭 첼로 이런 데 잎이 꼭 스텔라하고도 많이 흡사해요. 이렇게 얼굴이 좋습니다. 여기 10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유아이 첼로 군생 4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여기 이스트렐라. 이스트렐라. 유아이 8,000원에 올려드려요. 진짜 예쁩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런 콩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 유아이 8,000원. 케라리언. 유아이 8,000원 올려드려요. 자, 이렇게 작은 포트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8,000원이고요. 콜로라타. 콜로라타 만원. 자, 이렇게 생겼어요. 색감도 정말 예쁘죠? 여기 밑에서 보면 색감들이 이렇게 예쁩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아주 예쁘고요. 사이즈도 작지 않아요. 이렇게 9cm 합니다. 자, 9cm 하는 아이예요. 맵이나 금. 유아이 8,000원. 와, 이렇게 생겼어요. 여름이 돼서 물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색감이 이렇게 들어있죠. 자, 금기가 이렇게 쭉쭉 가 있어요. 맵이나 금 8,000원이고요. 여기에 있는 샴페인. 와, 유아이가 2,000원이 맞나요? 어머, 진짜 맞나 봐. 유아이 2,000원에 올려드려요. 와, 네비나 샴페인. 가격도 정말 저렴한데요. 여기는 두레 들리. 유아이 2만원입니다. 여기 4두어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화분이 굉장히 커요. 와, 이렇게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다육이가 화분보다 바깥으로 나갔어요. 유아이들 2만원씩 올려드려요. 자, 환엽 블랙 밍크. 유아이들 2만원. 이렇게 생겼어요. 초코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유아이들 2만원. 샤르몬 16,000원이에요.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요. 유아이 16,000원입니다. 실버스테르 유아이는 만원이에요. 솔방울처럼 아주 탁탁 붙어있네요. 여기는 아가도 물고 있어요. 9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 유아이 만원입니다. 와, 이뻐라. 유아이 이름. 수미 미트 유아이 6,000원. 이 꽃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이런 아이들 두 퍼트만 합식하면 진짜 예쁘겠다. 이렇게 생겼어요. 와, 아주 자주색으로 아주 꽃자주로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꽃도 진짜 확 잡혔네요. 너무 예뻐요. 유아이들 6,000원입니다. 콜라라타 브랜디 유아이는 만 4,000원이에요. 여기 밑에가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여기 밑에 이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고요. 진짜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아이들. 아, 만 2,000원이고요. 이렇게. 12cm 합니다. 12cm. 자, 이런 아이들. 만 2,000원씩. 와, 마디바. 대품이에요. 유아이 9만원입니다. 마디바. 이거 좀 봐. 색감 진짜 예쁘죠? 왕대품이에요. 왕대품. 자, 이렇게 생겼어요. 소인제금. 유아이들 8,000원이에요. 8,000원. 레드에븐이 12,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유아이는 조이스. 와, 조이스 툴러. 커 금. 유아이 4,000원이래요. 금기가 보이시나요? 자, 지금 저는 보이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썸머 로즈. 유아이는 16,000원. 자, 16,000원인데 이렇게 생겼네요. 어, 이것 좀 봐. 너무 귀여워. 여기 하엽이 그대로 다져가지고. 얼마나 묵었는지 이렇게 생겼네. 아, 마가렛 금입니다. 유아이 12,000원이에요. 이렇게. 여기 얼굴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자, 유아이 12,000원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카시오 적금 유아이는 2만원입니다. 여기 10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차알스톤. 차알스톤이래요. 2만원입니다. 진짜 단단하다, 여기. 노랗게 물이 들었네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와, 10cm 이상 하는 아이. 유아이 2만원입니다. 자, 옆으로 가볼게요. 프리모리. 프리모리 유아이 2만6,000원. 한엽으로 아주 통통하게 생겼어요. 와, 세상에 이 두께 좀 봐. 자, 이런 아이들 2만6,000원이에요. 색감 예쁘죠? 아직 뿌리도 건강해서 이렇게 들어도 안 나와요. 이렇게 생겼네. 2만6,000원입니다. 아메스토로 3만원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와, 16cm 이상 해요. 자, 유아이 3만원에 올려드려요. 자, 엘 히어로 1만6,000원. 여기 하엽이고요. 여기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얘네들이 원래 약간 노란 피스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묵었는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유아이 1만6,000원입니다. 자, 레드글로우 10,000원이에요. 노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자, 레드글로우 10,000원. 12cm 하는 아이예요. 자, 유아이들 10,000원. 멕시칸도라 유아이는 10,000원입니다. 자, 얼굴 이렇게 삥삥.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는 4도 얼굴을 하고 있어요. 유아이는 10,000원입니다. 와, 여기 이름 뭐죠? 몬스터 마칼렌젤로. 유아이는 24만원이라고 합니다. 아, 24만원. 여기. 와, 아가 이렇게 달고 있어요.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줄이 와가지고 이렇게 큰 아가를 물고 있어요. 진짜 대단하다, 유아이.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24만원입니다. 자, 여기도 24만원이고요. 여기도 큰 아가 물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쪽에. 이쪽에 있는 아이도 24만원. 가격이 똑같고요. 다들 아가를 이렇게 많이 물고 있습니다. 여기는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여기는 이렇게 큰 대품 아이예요. 자, 여기는 2개, 2개. 자, 여기도 2개. 와, 둘렌 6개의 얼굴을 달고 있어요. 이 아이도 24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쪽에는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고요. 여기 아가도 이렇게 큰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도 24만원에 올려드려요. 자, 여기는 이런 아이예요. 몽. 이 아이 이름이 뭐죠? 이런 아이. 자, 14만원. 자, 이 아이 14만원입니다. 와, 여기도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자, 여기서부터 재면 사이즈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 이 아이 14만원. 자, 몬스터 미켈란젤로. 14만원이에요. 이 아이도 똑같아요. 자, 여기 있는 아이도 이러네요. 몬스터네요. 자, 이 아이 14만원씩 올려드립니다. 이쪽에 네티지아입니다. 네티지아 이 아이들 3,000원이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밥이 얼마나 좋은지. 아휴, 빼고 계속 뺄 수도 없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들 다 한몸이에요. 와, 진짜 3,000원인데 이렇게 좋습니다. 밥이. 아주 노랗게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3,000원입니다. 와, 러블리루즈. 이 아이들 2,000원. 자, 이 아이 2,000원이고요. 한 개 하면 2,000원. 20개 하면 3만원입니다. 하나 2,000원. 20개 3만원씩 올려드려요. 와, 이런 아이들 합식하면 진짜 예뻐요. 꽃처럼 생겼습니다. 러블리루즈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는 러블리루즈죠. 근데 러블리루즈 한 개 5,000원. 자, 10개 하면 4만원이래요. 근데 진짜 러블리루즈가 이거 한몸이에요. 자, 이런 아이들. 5,000원입니다. 10개 하면 4만원. 하나 하시면 5,000원. 여기 지금 러블리루즈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러블리루즈 필요하신 분들은 꽃동산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습니다. 구석구석 셀 수 없을 만큼 몇백 개가 있대요. 와, 대단합니다. 와, 여기에 여기에 있는 아이들 다 러블리루즈입니다. 여기 20개가 2만8,000원이래요. 여기 20개가 2만8,000원인데 와, 이거 러블리루즈 한 번 보세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기 하나 와, 하나만 이렇게 생겼어요. 다 뿌리가 다 나 있습니다. 목질화가 이렇게 건강하고요. 뿌리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아이들 20개가 2만8,000원입니다. 와, 여기 꽃동산 다육인데요. 어마어마하나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와, 여기에 진짜 귀엽고 예쁜 아이 보여드릴게요. TM 군생입니다. 유아 2만4,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우, 진짜 예뻐요. 여기 얼굴 좀 보세요. 이게 지금 사두군생이에요. 사두군생. 와, 여기도 사두군생. 자, 이런 데도 다 사두군생입니다. 유아이 2만4,000원이에요. 스타마크 8,000원. 진짜 색감 예쁘다. 유아이 여기는 작은 포토분에 심어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유아이 8,000원이래요. 색감 진짜 예쁘죠? 여기 퍼플 샴페인 유아이 10,000원입니다. 보라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유아이들.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뻐요. 여기에 여기 또 신상인데 이런 아이가 있네요. 유아이는 아틸란티스. 노지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아이는 노지월동이 해도 되나봐요. 유아이 8,000원. 입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귀여워요. 아주. 여기 입만 봐도 꽃핀아이 같이 생겼어요. 유아이들. 8,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노지월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아이 8,000원씩. 자, 여기 이렇게 생긴 아이들. 저 다른 농장에서 못 봤는데 이런 아이가 여기는 있네요. 자, 꽃동산다. 여기 없는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 종류가 대단합니다. 피플팁. 12,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9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이것 좀 봐. 어쩜 이렇게 생겼죠, 색감이? 무지개 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여우별입니다. 18,000원이에요. 이렇게 12cm 화분에 꽉 차 있어요. 유아이 18,000원. 미로 군생입니다. 유아이는 10,000원이에요. 와,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얼굴이 셀 수도 없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브레이브 블랑크. 유아이는 2만원이래요. 2만원. 여기 하엽이 그대로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2만원씩 올려드립니다. 이름은 요런 아이예요. 소후렌. 유아이 소자입니다. 유아이 8,000원이에요. 여기 하엽 좀 봐. 이렇게 생겼어요. 루나이들 하엽이 바실바실해요. 가격도 진짜 착합니다. 8,000원. 와, 여기에 러블리로즈 합시켜놓은 것 좀 보세요. 진짜 예뻐요. 이렇게창'이소자입니다. 감사합니다.